해나오 해나오 저 터뜨릴 테니 해나오 해나오 넌 다 갖지면 돼 해나오 해나오 저 터뜨릴 테니 해나오 해나오 넌 다 갖지면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현입니다 홍콩 콘서트가 끝나고 영상이 끝날 줄 알았죠 홍콩 디즈니랜드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놀이기구도 타게 해주고 뭐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디즈니 호텔에 와있습니다 여기가 킹덤 스위트였나 아마 그럴거에요 지금 제 방이 그리고 가구들이 되게 앤틱해가지고 일단 놀이기구를 너무 오랜만에 타보기도 하는데 일단 무서운건 안 타려구요 저는 무서운걸 못하여 우와 우와 내일 디즈니랜드에 가서 재밌게 놀고 애리 여러분들에게 풍경들이나 그리고 디즈니랜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리만족하실 수 있게 여러 장면을 많이 담아볼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가시죠 하하 제가 홍콩 콘서트 정말 성공적으로 잘 끝나서 저를 위해서 이제 축하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발코니 한번 나와 볼까요? 우와 와 여기 뷰가 정말 좋아요 마치 성 안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일단 나오자마자 바다가 보이는 것 보다 저는 풀이 보이는 게 더 좋아서 정원 같은 게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원 같은 게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건너편으로 지금 도시가 보이네요 저기 있는 게 약간 그림 같아요 네 이거는 제 선물인가요? 제가 덤보 어릴 때 별명이 덤보였어요 귀가 되게 커가지고 이거 어떻게 가져가지? 와 이거 진짜 가져가야 돼 어때요?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거 반바지인가 보다 티셔츠도 있고 진짜 많아요 이런 키링들 일단 또 이렇게 초대도 해주시고 저한테도 덤보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디즈니 최고예요 역시 저는 디즈니랜드에 와 있어요 지금 뒤에 보시면 디즈니 성이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사실 저기 입구부터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메인 스트리트 샵에 도착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귀여운 것들이 진짜 많아요 처음 보는 캐릭터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디즈니 우리가 봤던 것들은 뭔가 빙산의 일각 같은 느낌이랄까요?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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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요 너무 귀엽다 희 그릇들도 진짜 많다 이봐요 이봐요 휴 0 젓가락 이봐요 헤헤 젓가락 얘봐요 제가 어쨌든 밖에 나오질 않으니까 잘 안 오게 되는데 이번 계기로 이렇게 와보게 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토이스토리 랜드래요 토이스토리 랜드 이제 샵에 들어갑니다 얘네 봐요 너무 귀엽다 이 친구가 몬스터 주식회사였나? 뭔가 애니메이션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엄청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 버즈라이트웨어 진짜 좋아했거든요 토이스토리 이제 밖에 비 와요 여기가 우기여서 비가 확 쏟아졌다가 다시 됐다가 그렇게 된 선 하이 너무 신기하다 오 나 너무 포즈해 포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홍콩에만 있는 놀이기구인데 제가 지금 이걸 못 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 비가 그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금방 그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그냥 여기 앞에 와본 것만으로도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제가 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오게 된다면 꼭 다음에는 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죠 홍콩하면 딤섬이 되게 유명한데 이 디즈니 안에 식당에 딤섬을 즐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좀 특별한 딤섬이라고 합니다 캐릭터가 안에 들어있는 딤섬이라고 하는데 맛은 어떨지 오늘 제가 정확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죠? 네 어 딤섬? 아 디즈니 일단 사이드 디쉬가 나왔습니다 맛은 어떨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팬케이크 음 음 음 맛있다 약간 파전 전 같은 거라고요 이게 티가 여기 푸? 우리는 푸 오 얘는 피글렛 이오르 티가 피글렛을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호빵 같다 호빵 이거 안에 뭐지 이게? 음 새우에요 새우 티가 먹어볼게요 음 음 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이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푸는? 계란? 커스터드? 네 맛있습니다 음 근데 밖에 빵이 진짜 맛있다 안에 있는 건 사실 뭐 넣는 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겠지만 빵 맛은 항상 지금 다 일정하거든요 일단 저는 이 네 개 캐릭터 중에서는 티가가 일단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안에 있는 이 야채 속이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오셔서 이런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꼭 티가를 먹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맛이니까 여러분들도 먹어보면서 아 이게 백현이가 좋아하는 맛이구나 라는 걸 한번 여러분들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밥을 다 먹었고요 이제 슬슬 디즈니 캐릭터를 좀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오오 멋있다 내가 찍어야 돼 호호 오 멋있다 나도 이거 이거 보고 싶어 그죠? 네 이게 아이언맨을 주제로 한 놀이기구라고 합니다 코디 안경을 끼고 놀이기구를 타는 건데 생각보다 무섭지 않겠죠? 저 무서운 건 잘 못하는데 너무 기대됩니다 한번 타볼까요? 네 이게 의자도 움직이는 건가? 전체가 움직여요ia? 오오 재밌겠다 오오 어머어머어머 오 신기해 오오오 ajud Hand pregunta 오오 huge 와! 웅 어 어 와 아우, 아이 아, 일단 너무 신기하고 일단 그 물에 닿았을 때 느낌이 진짜 물에 닿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신기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현실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는데요? 아, 진짜 재밌다 어디로 나갈까요? 앤트맨을 주제로 한 놀이기구예요 슈팅 게임이에요 제가 또 슈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? 제가 최고 점수를 한 번 노려볼게요 너무 행복하다 어린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지금 덤보의 앞에 와 있습니다 이 놀이기구를 한 번 타볼게요 사실 뭐 제가 딱 좋아하는 수준의 레벨이에요 지금 덤보 탑승 완료했습니다 이거 귀예요, 귀 이거를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나 봐요 근데 제가 진짜로 어렸을 때 귀가... 지금도 진짜 귀가 큰 편인데 어릴 때는 골격이 작잖아요 귀는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지금에서 귀가 더 자라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 귀인 것 같아요 느낌상 제 별명이 진짜로 덤보였는데 이렇게 덤보를 만나러 왔네요 이 동화 속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기 디즈니앤드 오고 나서부터 저는 제일 높이 올라갈게요 아 너무 시원하다 너무 좋아요 디테일 하나 얘기해도 돼요? 제가 탔던 위치에서 그대로 내려요 뺑뺑 돌다가 그건 약간 디테일이에요 완성도라고 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른 스팟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저는 지금 모멘터스를 보러 왔어요 일단 너무 기대되고 오늘 하루도 뭔가 잊지 못할 경험들을 한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바쁜 현대사회를 모두가 살고 계시고 너무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가끔씩 동심의 세계로 오는 것도 제 자신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추천해주고 싶고요 홍콩 디즈니랜드에 정말 볼 것도 많고 밤에 또 이렇게 퍼레이드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모멘터스를 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가볼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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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